.님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잠시만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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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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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나 왜 나 왜 스트라이크 스태크 같지? 아닌가? 아, 막 아, 야, 중미 맞네. 이건 흘리신 거 흘리기 누르신 것 같은데 옵사 아니야? 옵사네? 옵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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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자들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? 위자들가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? 만약에 맨시티가 1대0으로 지고 오늘 지금 이 경기에서 자기 팀이 11대0으로 이기면은 저희 도르트문트 우승이라고 버스 세우지 말래요 미친놈이네 나이스 따라가주고 나이스 바비 뭐야 달려 미친놈이겠네 아주 쏘리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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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유자드 참겨요 나이스 못 참지 11대 0 나이스 파울 저 찰거에요 리비님 말리지 마요 가비 가운데 다시 막아주고 와 뭐야 샌백 줘요 샌백 파울 레벨 콘테스트 1-1 4-1 4-1 5-1 5-1 5-1 5-1 5-1 5-1 5-1 6-1 6-1 6-1 5-2 6-8 못 탔다 이런 패스 막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죠? 나이스 심각하게 반대 늦었어요 늦었어요 제가 반대라고 했을 때 바로 줬어야 됐어요 나이스 가비 끝까지 굿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이스 컷백 가비 기본기 문제 이거는 나이스 오 오 클 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뒤로 가요 왜 앞으로 가요 뒤에 앞에는 사람 다 있는데 뒤에는 사람 없는데 모레이라 어 왜 자꾸 라인 이상이지? 흠 이거 Charlie 蹬 아 형 우린 그 데고 청 여보 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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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비 과비 바로 줘요 바로 줘요 어 이거 횡패스 조심 이런거 이런거 끊기면은 바로 역습이죠 이런거 야 뭐해 킥터 아니 미친 나이스 굿 보고 줘요 보고 이거 너무 무책임한 패스다 이것도 오 조심 나이스 아 까비 이거 윙어하트 갔으면은 진짜 들어가는건데 반대 볼거에요 늦었다 아이고 까비 아이고 까비 뭐야 젤러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뭐죠 이게 이건 무슨 플레이죠 아 아, 킥도 왜 멈춰? 아, 이거 왜 이래? 깝이 저런 슛 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? 그냥 100번 차서 한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, 저런 슛은 저기서 슛 각을 만들지 마요. 패스 각을 준 다음에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게끔 아휴 마무리랑 중골슛은 낮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시트는 안 찍거든요 아이, 쏘리 좋은 골고루, 스워디드, 앤슨 드레이 퍼포먼스 하지만, 마직에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아, 저의 권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아, 저의 권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저의 권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저의 버퍼를 찾고 있어요 자세 잡고 자세 안 잡혀서 패스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네 나이스, 바로, 나이스 나이스, 바로 깝이 판단 좀 늦죠? 판단 좀만 빠르게 해봐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, 시간 아, 볼 돌린다 아, 이걸 못 빼서? 까비 스페이스 네 오늘 마지막 네 오늘 마지막 네 오늘 마지막